형! 재삼아! 근데 경고 문장은 누가 보는 걸까요? 원장은 인간이 아니에요. 악마라고, 악마! 전 부원장님이 좋아요. 내 과거든요.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들,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?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면 벌이라도 받아야죠. 꼴꼴한 표정 좀 하지 마요. 이 혼합물 주사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야. 내 허락 없이 한 발짝이라도 더 떼면 살아서 이 방 못 나가요.